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에서 일부 이용자 계정이 차단되고 로그인이 안 되는 등 전세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계정을 일시 차단했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의 팔로워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장애도 속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인스타그램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